정말 높은 확률로 이동헌의 머리에는 맞추고 있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지금 약간 올라온 것 같아요. 네 김동류 선수가 정말 많이 전방에서 전반부터 전후방을 오갔기 때문에 조금은 다리 경련이 일어난 상태고 네 지금 훈훈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. 이민영 선수가 직접 쥐를 풀어주고 있고요. 이제 후반전에 남은 시간 강릉의 컨셉은 더욱 명확하게 역습이고 청주도 라인을 올려놓기 때문에 더욱 공간이 많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. 그렇게 되면